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아, 유심 내기 깔까 그냥. 와, 유심. 와, 와. 자, 김혜자 된장이요. 벌써 지금 황금기사 두 개랑 고르든파라곤 한대 질리고. 어, 시골해. 근데 내가 지금 무제한 아이템이 많아서 아마 이게 에러가 좀 많이 뜰 거야. 중복될 수가 있거든. 아, 여기서 로디파스트 무제한 나왔으면 좋겠다. 개꿀. 이거 개미쳤어,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해자야, 해자. 와, 금정오라. 오랑구제 진짜 많이 지던데. 손 있고. 이거 진짜 해자야, 해자. 아, 이거 봐. 나 중복이 많이 떠나, 지금. 확실히 내가 무제한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복이 많이 뜬다. 와, 클럽 오라. 아, 로디파스트 1일 깨비. 독. 깨비. 아, 온이도 무제한 뽑아야 되는데. 빨간 불꽃 오라. 내가 무제 캐릭 거의 이제 100개다, 100개. 와, 미쳤어. 무제 캐릭 100개입니다, 거의. 야, 1총 오라. 오라만 무제 몇 개 오던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번에 무제한 캐릭 다 뽑으려고. 어, 잠깐만. 중앙세 페인트 나왔는데. 사야돼, 사야돼. 아, 매진는데. 한밤이 늦었쥬. 아니, 근데 굳이 저거 살 필요도 없겠다. 로디파스트 상자만 까도 뭐. 오라랑 페인트는 안 나오잖아, 여기, 맞지. 페인트는 그냥. 3일짜리 이런 것밖에 안 나오지. 페인트 문제는 안 나오죠, 님들. 장비. 아, 골프 수불 31개비. 페인트 문제는 안 나와, 빨간 오라. 좋고. 아, 또 중복. 와, 나 중복 겁내많이뜨네. 나 아이스. 또 중복. 와, 미치. 또 중복. 와, 나 중복 개많이떠. 나 아이템 진짜 많이 갖고 있네. 야, 그냥 다 깔. 다 깔까, 그냥. 아, 다 까버릴까. 형들, 다 까버리자, 그냥. 안 되겠다. 어차피 또 모으면 돼. 아, 우리 상천이 형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잉. 감사드리고. 야, 그냥 다 깔게, 형들. 방지 바꾼다. 기다려봐. 간다이 개나일이 오라. 자, 무제 또 떴고요. 자, 중복 또, 중복 또 걸렸습니다. 중복. 제가 무제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 좀 잘 걸릴 거예요. 야, 파라곤, 로디 버스 1일, 1일. 이거 로디 버스 무제한 나오긴 하냐, 근데. 내가 확실히 무제한 차가 많아. 남궁타요님. 세계 감패합니다. 자, 그럼 상천이 형 이거 올려줄게. 그렇구나. 100개 감사드리고요. 나잇. 감사드리고. 상천이 형 100개 감사드리고. 13조차는 인정. 해적단 오락. 이거 봐, 내가 일시적인 에러가 많이 떠. 저게 왜 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복 아이템이 중복으로 뜨면 저게 떠. 근데 차는 중복으로 계속 뜹니다. 참고하시고요. 내가 중복 아이템 너무 많으니까. 와, 미니 캐롤 패 저거 없었는데. 나이스. 플라이 미사일 골드 무제이. 자, 골파 2대 얻었고요. 일단. 와. 플미골 무제. 오세고라 무제. 굳이 비상도 할 필요가 없네. 자, 여러분들 지금 뜬 이 일시적인 네트워크 이상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은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게 왜 뜨는지 아세요, 이문구가? 무제한이 뜬 게 또 떠서 이게 에러가 난 거예요. 무제한이 중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 빼고는 캐릭이나 오라, 캐릭 오라, 팻, 출복팻, 팻, 플라잉팻, 그리고 페인트. 뭐 이런 거는 중복이 무제한을 갖고 있으면 또 무제한이 안 떠요. 그래서 하이패스가 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에러가 많이 뜹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고인물 계정이고 무제한 아이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뜹니다. 시상할 때도 저격 좋지. 그렇지. 하이패스 되니까 무제한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맨티스 떠고 아, 이제 맨티스 떠도 별로 그냥 뭔가 막 엄청 막 기쁘지는 않아. 어, 은은하게 끌려 형이 에드벌린 생기고 고맙습니다. 네, 따위 자, 원래 260 몇 개였죠, 처음에? 263개인가 그랬는데 이거 그냥 다 깔게요. 우리 팬분들이 한번 테카니가 까는 모습 보고 싶다 해서 까고 있습니다. 저도 무제한 캐릭이지만 한 100개 가까이 있는데 와, 이제 캐릭이 뽑아질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 무제한 캐릭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아이디가 사랑스럽다고. 창선이 워낙 올릴게요. 그래도 아직까지 무제한 떠야 되는 게 많아. 자, 또 에러 뜨죠. 중복. 중복 또 떴고요. 아, 플랭출룡도 무제한 뽑아야 되네. 부티. 차는 무제한이... 아, 또 중복이야. 미쳐버리겠네. 차는 무제한이... 어, 안 겹치네. 야, 이거 근데 그거는 좋다, 얘들아. 그거 하기엔 좋네, 형들. 그, 뭐시기냐. 형들, 나중에... 기간제 여기서 많이 뜨는 것 같은데, 30일짜리. 그거하고 합성, 기간제 합성하면 되겠다. 인정? 저 이거 30시간 만에 히투브가... 히투브가 영상 편집하면서... 30시간 만에 263개 모은 겁니다, 여러분들. 모래바라모라나왔고. 오디온 나와야 되네, 무제한. 아, 플미골 무제, 그니까. 나 플미골 원래 무제한이었는데. 나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플미골도 플미골이지만... 예, 지금 까다가 죄송합니다. 잠시 끊어서. 플라잉 라이트론이 제가... 넥슨이랑 10년을 계약했거든요. 3700일인가 3800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무제한이 떴어요, 또. 어디서 떴냐. 로디 퍼스트에서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계약이 이제 끝났어. 나 정규직 뗐어, 정규직. 어... 이제는 정규직이지. 플라잉 집 나가는 개구리 떴고요. 원래는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어크리드 됐어. 골든 세이버구. 개비. 부티구 세비. 개비. 장비. 아, 배치패도 무제 있어야 되네. 배치패 없구나. 황금골몰이 뜨고. 179개 남았습니다. 박사 몇 개 모았어? 원래 7버프에서는 계속 기관이 쌓이더라고요. 주황페인트 사야돼, 무제한이. 이게 바로 고인물 카트지. 아, 고인물 계정. 자, 블루드래곤 오라도 떴습니다. 히말라, 아, 키밀라. 카밀라, 무제한 떴어요. 파라곤 무제. 진짜 잘 떴 아이템. 여러분, 보셨죠? 또 중복 떴습니다. 와, 이놈의 중복 왜 이렇게 많이 떠. 와, 엄마. 오류가 뜨는 이유는 제가 무제한차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럭키방 떴어? 저거 천만 되면은 10개씩 줘요. 그래갖고. 저도 30시간 만에 263개 모았습니다. 또 중복. 아, 중복 존나 많이 떠. 계속 켜놔도 받아 지냈는데 아,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와, 근데 무제한차 진짜 많이 준다. 근데 자기 전에 켜놓고 자는 게 나아. 그럼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받을 수 있어. 일나자마자. 로디버스터 하루에 100개 모으기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30시간 만에 태큐부가 영상 편집하면서 도와줘가지고 263개를 모았습니다. 미션 같은 것도 해주고 해가지고 1위 캐스트 이런 거 있잖아, 같이. 진짜 아, 혜자다 혜자. 근데 확인 눌러야지 받아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좀 이따 내가 받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개꿀이라니까. 아이고 한국형. 아이고 한국형 구독. 나잇. 감사드리고요. 국외형 구독 고맙습니다. 또 중복. 와, 또 중복. 야, 나 중복만 뜨는데 이거. 와, 중복 너무 많이 뜬다. 미치겠네. 쟤니 쓰고. 그 대신에 난 참우제한이 많이 뜨겠다. 운이! 운이야, 배치팩터! 폭치는 고양이까지! 그러면서 또 무제한이 충청. 이 안 되죠, 중첩은. 와, 무슨 쓰리컨보 어지네, 그냥. 봤어요, 형들? 자, 일단은 플라잉 악마 형님. 아, 플라잉 악마 형님이란다. 플라잉 악마 31. 아, 노어랑 불고 오라 또 무제한 떠주고. 오리온 31. 장비, 장비 이거는 뭐. 야, 차 아니야, 근데. 잠시만. 장비 저게 캐리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방금 뽑은 거 맞지, 형들? 장비 캐리. 오라 2페이지인가 3페이지 있었어 원래 근데 6페이지 됐어 시상 나는 이제 이러고 시상 존버 타면 되겠다 시상 이제 하면은 재리부속 저 별로 없어요 아 차가야지 마이픽 닥스리 거의 다 무지간 갖고 있으니까 노라오라 게이든 벼로라 게이든 또 중복 떴구요 자 중복 아이템 또 뜨죠 지리고 역시 나는 태칸이는 중복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 계속 오지게 뜨는구나 또 뜨고 아 이제 중복 진짜 많이 뜨겠다 무지간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근데 135개 남았어 중요한건 고거 볼수블 아 나 시상 나 비상 그냥 안 살걸 아 아이스펜균도 무지간 나왔구요 아 아이스펜균도 무지간 나왔구요 이상 굳이 살 필요 없었던거 같은데 오마노라 떴구요 부티 와 이제 차 위주로 많이 나오겠다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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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상자에서 아 라마 무지간 기이득 캐릭터 또 무지간 떴구요 라마 무지 떴구요 지금 900만이라고? 1000만 되면 얘기해줘 얘들아 1000만 다 돼가네 자 그리고 플라잉 백박치도 무지간 뽑아야 된다 후광오라 떴구요 황기사 영웅구 떴고 일만오라 무지 떴고 게이득 타키 타키 뽑아야 된다 와 타키벌레 생끼 타키벌레 뽑아야되요 여러분들 항상 항상 막잡아도 할 때 그 타키벌레 걸어서 삭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타키 삭제하면 안되겠다 부티고 xe 떴구요 나이스 부티고 xe 없었는데 아 있었네 존나 많네 뭐야 키보드 당첨자분 언제 당첨 되셨어요 그거 아마 다음주쯤에 배송될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나저라 로딩 퍼스트 무지 안 뜨냐 10브레 존나 안뜨네 로딩 퍼스트 무지가 안뜨네 정연아 형은 지금 디코 안하고 있어 아 태꽃매치 무제도 뽑아야 돼 맞아맞아맞아 백박치 무지 10브레건 아 으흠 으흠 그래서 어제 서울 갔다왔어요 아 로드 마니도 뽑아야되구나 동호 없네 동호 캐리 불량곰스님 이제 나이스 고유전 솔라 어 락스 형 어제 경기장 왔었어 근데 왜 나 못봤지 돈주고 로딩 샀는데 호구냐고 하신대 아니아니아니 로딩은 괜찮아요 아아아아 탈키벌레 드디어 나왔어 탈키벌레 포크 탈키벌레 나갔었구요 게이드 지비고 오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신기한걸 보여드릴게요 잘보세요 라이트룸이 UFO냐고 맞습니다 자 90개까지 까고 일단 스톱할게요 자 아 차만 이제 오지게 뜬다 확실히 사실 차가 이제 많이 떠 차만 떠 이제 차 와아 아 여기서 스톱하고 저거 어떻게 하는건지 내가 보여줄게 아 또 중복 뜨네 아 뭐 중복 뜨는거 좋은거지 그래도 그만큼 아이템 많다는건데 맞지 힐하고 무제 뽑아야되고 그 좀 이따 저 받는거 보여줄게요 가만히 놔두면 안되요 케걸뇨고 무제 나왔구요 이거 무제 없었는데 자 개꿀 아 아 나 무제이 존나 많지 그니까 중복이 많이 되잖아 아 아 또 떴어 아 개꿀형님 저도 사랑합니다 아 퍼스트 무제한 안나오는데 퍼스트 무제한 나와야되네 퍼스트 무제한 나와야되네 4개정 야 이제 무제가 안나와 이제 나올게 없어 이제 다 뽑았나와 진짜 차만 나오는거 같은데 스틱레이 근데도 난 이거 더 먹을거야 또 럭셔리 말이든 무제 개이든 자 이제 다 되가는거 같은데 와 이제 무제가 점점 없어 60개 남았습니다 어우 시청자 723명 감사드리구요 50분들 반갑습니다 초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보고 문자 한번 뽑아야되네 이제 그냥 깎아 얘들아 56개밖에 안남았는데 계속 중첩도 계속 접시네요 태권베치 30 태권베치 무제 뽑아야돼 태권베치 무제 없어 자 그냥 깔게요 이제 여러분들 뭐 저 뽑을게 없어요 어차피 이제 뭐 뭐가 뜨든 간에 아 블루 제니스 나이스 멋있게 나왔고 이제 아 또 에러 또 에러 연달아 3연타 에러 지리고 음반요정 테이라 무제한 뽑아야돼 저는 이거 오늘 263개 다 깠지만 제가 5일안에 참개 모을겁니다 이게 23일까진가 그렇더라고 아 23일까지면 20일 22 23일 3일 남았네 아 얼마 안남았구나 20일 22 23일 이거 이제 올인할겁니다 와 계속 잃었다 안따 안따 아이템 뽑을게 없어요 이제 오라도 다 뽑은거 같은데 이제 오라도 안나오는거 보니까 오라도 뽑을게 없네 히라 로디 퍼스트 백 백박지 무제 뜹니다 아까 저 뽑았어요 백박지 무제 또 에러 아 로드만이 무제 나와야되는데 흠 근데 이 로디 퍼스트 상자에서는 로디 로디 퍼스트 엑스 그 차 무제한은 잘 안뜨더라 얘들아 1위짜리밖에 안떠 차 무제는 잘 안뜨더라 어 막잡어도 모르겠어요 일단 중칸 멸망전 좀 할라구요 하루게임 안했더니 어우 손이 근질근질해 아 로디 무제한 저 다 갖고있어요 존나 가있어요 무제한 아 또 무제해 재료로 쓰기 좋고 이제 재녹음 이제 차는 중첩이 됩니다 총보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든 세이버 나왔구요 미니컵 강아지 또 스토커 뭐 차 다 떠요 여러분들 엑스엔진 빼고는 엑스엔진이랑 비비랑 아르테미스 빼고는 여기 로디 퍼스트에서 차 잘 잘 뜨더라 뮤베로 오라 떴네요 와 오라 오랜만에 뜨네 오라 문제 나이스 별 5개 나왔고 루키 학생이 초콜릿 30개 고맙다 난 차만 뜬다 이제 진짜 동호 무제 나와야되는데 동호 무제 동호캐리 무제 나와야되는데 별 2개 나왔고 별 1개 다 2개 나왔고 흥 흥 와 나 30일짜리 진짜 많겠다 근데 렌트카 나 개많은데 이렇게 아 깨비 동호 캐릭 무제한 나와야되니 제노 마지막 아 플라잉 미사일 화이트 무제해 나이스 자 이렇게해서 263개를 다 깠습니다 오라를 오란만 해도 제가 얻은게 와 미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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